오늘의 채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코스피의 추가 반등을 그리고 코스닥은 오래간만에 정말 어렵게 7거래인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등급 악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위시한 많은 주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오늘 시장 추가적인 반등에 도움이 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장중 3% 넘게 오르면서 138만 원 이상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종가도 궁금하시겠지만 먼저 코스피 종가부터 확인시켜드립니다. 네 코스피는요 오늘 전일 대비 10포인트 이상 올라서 1975선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막판에 기관의 매수세가 외국인과 쌍끄리로 붙어줬다라는 점인데요. 투신이 막판에 사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을 보기 이전에요. 자 코스피 수급이 지금 나가고 있네요. 개인들은 오늘 2천억 가까이 팔았지만 기관은 소폭이나마 빨간색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매수전환을 해주었고 외국인들은 막판으로 갈수록 더 많이 사면서 2천4백억 가까이 어제여서 오늘도 적극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자 코스닥의 종가를 한번 보죠. 어제 476선이었는데 오늘 시가 부근 정도로 일단 회귀해주면서 일단은 뭐 반등은 반등 아니겠습니까. 미미하지만 479선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왔어요. 개인도 일단 코스닥은 사주었지만 기관은 역시도 코스닥을 아직은 외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 환율 환시장의 마감 종가도 좀 살펴드리면요. 오늘 1원 정도 빠지면서 1135원 20전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 환시장은 크게 출렁이진 않았습니다. 스페인발 악재가 시장을 크게 흔들지 않았다는 거 환시장에도 그대로 녹아들고 있죠. 시가총의 3위 종목들 종가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삼성전자 장중에 113만 8,300원까지 갔었었는데요. 오늘 137만 4천원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하지만 하루 만에 주가는 빠졌고 기아차는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하지만 주가는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모비스도 일단 덩달아 실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 1.5% 뛰어올랐네요. 현대중공업 일단 반등을 못한 모습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가총의 3위 몇몇 종목 종가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둘러싼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이슈의 전문가들은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로 쉽게 의견 받아보는 시장공감대 OX코너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계시는데요. LNS 파트너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슈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3년자 사상 최고의 실적 당분간 적수 없다. 두 번째 스페인 등급 강등 여파 시장 반등의 선물인가. 세 번째 2분기에는 4월에 고점 돌판 등목들을 삼는 것이 혹은 보유하는 것이 안전하다. 네 번째 조선 건설 해외 수주 이슈의 수단 반등 가능하니까. 여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사상 최고 실적 오늘 냈는데 당분간 적수 없다. 이 부분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당분간 적수 없을까요. 네 적수 없다. 적수 없다. 두 분 의견 다 O로 내셨는데. 먼저 조준성 이사님. 삼성전자 3분기까지 적수가 없다라는 리포트까지 있더라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당분간은 일단 업황이 있어가지고 여러 업종이 있겠지만 확실하게 실적이 계속 괜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지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특히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애플 컴퓨터 하루 거래대금이 한 2천만조 됩니다. 600달러짜리가 워낙에 1,200원 기준 하더라도 한 15조 정도가 한 종목에서 미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 만큼 시장의 중심이 그렇게 크게 움직인다는 그런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있고 그것도 몰려가고 있죠. 특히 핸드폰하고 자동차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보시게 되면 차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생활 필수품이고 이게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갤럭시하고 애플의 아이폰을 비교하면 아이폰이 훨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긴 좋아요. 이렇게 호환성이나 이런 거 움직여 보게 되면 아이폰을 써본 사람은 확실히 아이폰이 좋다는 걸 아는데 결과적으로 보게더라도 그래도 삼성전자가 휴대폰 부분에 이런 데서 계속해서 계속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쌍부 마찰으로 가고 있는데 애플 컴퓨터 아이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납품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또 특허전쟁하면서 싸움도 많이 붙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사이드로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둘이 짜고 치는 거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이게 둘이 이슈화 되기 위해서 둘이 짜고 치고 서로 주고받고 공격하고 하면서 큰 싸움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소선고를 가면서 이익 나는 거 보면 돈은 돈대로 다 벌고 싸움을 싸움을 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하면서 가고 있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 또 하나가 되지 않나 하는 사이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고요. 전 세계 법원을 대상으로 마케팅하기에는 조금 네. 그렇죠.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데 장원지가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핸드폰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세는 쉽게 꺾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업이기 예상보다 500억 더 나온 삼성전자. 그런데 무엇보다 말씀하셨던 애플, 대항마의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가 지금 출시 날짜를 못 잡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에 좀 강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무래도 5월 달에는 삼성전자 결처 3가 나오고 또 아이폰은 시장에서는 한 글쎄요. 9월 달, 10월 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간적으로 좀 벌어놨고 불확실하다는 것이 삼성전자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한 137만 4천 원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4,300억인데 이 거래대금의 3분의 1위 외국인이 다 샀습니다. 외국인이 어저께도 삼성전자 10만 주요. 오늘도 10만 주를 매수를 해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에만 몰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이 전체 출시장에서 3천억을 사줬는데 그중에 1,900억이 전기전자고 1,900억 전기전자 중에서 1,300억이 삼성전자 딱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크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200조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202조니까 그만큼 덩어리도 같이 커지고 있다 보겠고요. 한 가지 그런데 좀 재미난 건 있죠. 재미나다 그래야 될까요. 애플은 사실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옵니다. 35%. 그래갖고 세상에는 글로벌적으로는 사실 참 말이 많죠. 애플이 어떻게 애플은 완성차 영업이익률이 40, 30% 오르면 솔직히 나쁜 애들입니다. 하청업자 죽습니다. 그래갖고 애플에 솔직히 약간 애플 이야기인데 좋게 해석하면 그만큼 애플이 장사를 잘한다는 것이고 나쁘게 해석하면 참 못된 장사를 하는 건데 애플의 아이폰 제거판은 팍스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0.5%밖에 안 됩니다. 그런 영향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같이 애플하고 삼성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인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이 한 8%, 9% 정도 됩니다.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완성품 업체들이 그만큼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트렌드다 보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보면 삼성전자 제가 봐도 지금 5조 8,500원 나왔죠 오늘. 이 스타일이면 사실 150만원 갑니다. 매 분기마다 5조원 이상만 찍어주면 가는데 그건 2,4분기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갤럭시3에 대한 시장 수요 기대감, 대기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최소한 5월까지는 삼성전자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1분기보다는 2분기의 스마트폰 모멘텀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었었는데. 네, 그 부분은 누구나 여쭙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대감은 갤럭시3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1,4분기에 삼성전자가 5조 8,500원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이 나온 것은 바로 갤럭시 노트입니다. 갤럭시 노트가 삼성전자 상당히 전략을 잘 뺀 겁니다. 원래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패드 이전에 갤럭시 탭이라고 어중간하게 내놨다가 이것이 시장에서 좀 안 먹혔죠. 그러면서 갤럭시2까지는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로 했는데 그 중간자 크기로 딱 갤럭시 노트를 했는데 이 노트가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가 나왔고 그것이 1,4분기 삼성전자에 대해서 빅히트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3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대로 크기를 4.8인치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것이 얼마나 먹힐지는 조금 약간 경계 요인이다 볼 수는 있겠죠. 그래도 지금과 같은 실적이 개선세라면 삼성전자 150만 원까지는 가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한번 볼까요? 스페인 얘기입니다. 스페인 등급 강등 여파 시장 반등에 찬물 끼얹을까? 뉴욕 정식 끝나고 악재가 나왔는데요. 두 분 스페인 시장 반등에 찬물 끼얹을까요? 끼얹는다? 끼얹지 않는다.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듣고 있습니다. 하 팀장님 왜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 오늘 같은 장도 저는 시장이 정강 후약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 장 마감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사실 오늘 스페인 S&P에서 스페인의 신용 등급을 기존 A에서 TDD 플러스로 2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또 등급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또 내려갈 수 있는데 사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한 번 또 S&P 등급을 강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 3개월 만에 다시 강등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적으로 4월 접어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페인 정시가 어느 정도 시장에 부담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스페인 국채를 가장 많이 은행권 익스포저가 가장 많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프랑스, 그러니까 그리스는 거의 물 건너 갔고 스페인까지 만약에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면 그것이 유럽 위기가 완전 확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미국 정시 같은 경우가 어제 기준으로 다오 지수가 1만 3천 선을 지지하고 있고 S&P 지수가 1,400포인트, 나스닥이 3천 선까지 온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호름을 좀 되돌리기는 좀 어려울 거라 보고요. 스페인 정시 같은 경우는 잠깐 지금 보겠는데 사실은 스페인 정시는 제가 볼 때도 이거는 거의 리만 사태보다 밑에나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 정시 아이베스 35, 월봉 지수를 보고 계신데요. 지수 보면 7천 선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 2008년도 리만 사태보다 저점은 내려간 거죠. 그리스 정시도 사실은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건 어차피 스페인에 대한 시종 등급 강등은 시장이 이미 나와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충격은 없다 볼 것이고 오히려 시장은 스페인보다도 역시나 5월 6일 날 예상되는 프랑스와 그리스의 총선의 대선이겠죠. 대선에 오히려 더 경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스페인보다도 5월 초에 있을 정치적인 선거 이슈가 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아까 그래도 스페인도 신경 쓰인다라는 입장이시죠? 네. 제가 스페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저에서 큰 악재이고 이걸 잘 이용해가지고 좋은 것들, 좋은 종목들, 눌림을 잘 이용해야 된다.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스페인 지금 일봉상 보게 되면 스페인비스 아까 보셨겠지만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종합주가에서 모양새 캔들은 비슷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3월 21일 날 8,500 찍고 엊그제 7,000 깨지면서 최저점이 나오고 이틀간 반등이 들어왔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한 달만 오일선 이제 캔들이 한번 머리를 들어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일선을 살짝 올려놨죠. 양봉으로 올려놨고 모양새는 비슷하죠. 그러면서 스페인이나 이런 쪽이 아니었으면 2000선을 회복을 했을 건데 이러한 적들이 유럽 쪽이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가 늘었는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3일 연속 상승을 강하게 보여줘야지 그거 확인하고 들어오는 약한 어떤 국내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어떤 수급 동향도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큰 틀에 있어서 유료전 문제는 큰 악재이면서 그걸 잘 이용해서 어떤 좋은 전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등급이 어떤 신용 등급에 써서 이런 건 다 이견되어 있는 일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떤 문제 나오는 데 있어서는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잘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분기에는 4월, 5월, 6월에는 4월 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이 안전하다? 자, 들어주시죠. 안전하다, 안전하다. 먼저 조순성 이사님. 아까 앞서서 1부에서 청송천놈 신청한 대표님은 오히려 주봉상 저점을 찍고 있는 종목이 살 때다. 뭐 이런 저점 매수 관점에서 그런 의견. 완전 반대네요. 일단은 이제 올라간 거에 대한 어떤 저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시장은 어느 정도 지수는 안정적인데 종목들이 거기에 비해서 20% 하락했던 종목들 또 이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쪽에 확률이 있어가지고는 10개 찍어서 한 2, 3개를 이제 건들 수 있고 이쪽 종목 같은 경우는 물리더라도 다시 원금을 회복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1, 2% 선포라도 거기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개 찍으면 7개 정도 나온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안전한 쪽이네요. 그렇죠. 위험하지만 오히려 또 안전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색깔들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4월, 오늘 해가지고 4월 고점 돌파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4월 고점 돌파가. 종목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추려봤는데 뭐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차, 만도 지금 현대 그린푸드.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는 게 오늘 거래대금 순위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CJ제일대당, 한국타이어, 삼성테크인, 제일기회, KTNG, 삼성생명, 오리온, 이메이드, 현대글로비스, 호텔실라, 컴투스.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대표 업종이 한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뭐 내수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 기업 자체가 턴어라운되면서 이제 그런 차원이 있죠. 종목이 있어가지고 삼성 SDI처럼 크게 하루 만에 그냥 크게 올라온 종목이 있고 한 달 동안 삼성생명처럼 잘 올라가봤자 한 5%, 10% 정도 움직이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쪽으로 삼성전자 납품하는 뭐 이런 관련해서 삼성 SDI, 삼성전기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많은도 있는데 자동차 업종은 약간 좀 뭐 수급에서 약간 흔들린 모습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장전에도 흔들린 모습이 좀 나왔죠. 그러나 결과도 이런 쪽에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옛날에 오리온 얘기하면서 인터플렉스도 한번 얘기하면서 힘이 세게 들어간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가격 아니 저기 회사에 비해서 거래 대금이 크면서 큰 손들이 많이 들어간 종목들은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한다든지 그 돌점을 돌파하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다시 간다 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도 그때 85만 원 찍고 나서 다시 간다 했는데 한 달간은 힘들게 하더만 77만 원 찍었다가 다시 오늘 90만 원을 받죠. 인터플렉스도 5만 5천 원, 5만 7천 원 찍고 나서 5만 천 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6만 4천 원 넘어옵니다. 6만 2, 3천 원이. 그만큼 이렇게 들어온 종목들이 있어 가지고는 뭐 조그만하게 거래된 거 이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면서 계속 치고 받고 싸움을 치열하게 하면서 이동 평균서를 만들면서 우상향이 들어온 종목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2분기 어떤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예상치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검증하고 조사하고 연관 종목들이 오늘의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2분기에도 이러한 종목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뭐 21선을 타고 저점을 지지선을 21선 기준 해가지고 반등이 강하게 돌았죠. 삼성전자도 126만 원 찍고 오늘 137만 원 올라오는 게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한 패턴들을 잘 유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준성 이사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아까 하창봉 팀장님도 똑같이 오 들으셨었죠? 네 사실 뭐 장이 조금 불안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투자가 분들이 장이 이렇게 좀 사실 지금 아직까지 글게 보면 박스건인데 지금처럼 계속 내려가고 있는 땅굴 파고 있는 화학주를 건드려야 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본 대로 비싸 보이지만은 사실 잘 가고 있는 50주 신고가라든지 상반기 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을 붙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해답은 사실은 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고가 종목을 붙는 게 맞습니다. 박스건 돌파한 게. 그런데 우리 이사님께서 준비하신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차트를 봤는데 4월 박스건 돌파한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박스건도 있고 50주 신고가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잠깐 잠깐 첨언해서 정리를 해봤던데 역시나 정기전자업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맞는 것 같고요. 아까 SDI하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SDI 같은 경우는 잠깐 살펴보면은 SDI는 한 최근 6개월 박스건 상단입니다. 오늘 15만 원까지 갔는데 사실 뭐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죠.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 SMD 합병이 7월 1일 정도에 한다는 그 이야기. 그럼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어떤 SMD 지분을 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미되면서 어느 분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박스건 돌파했다기보다는 박스건에 저는 좀 묻혀있다 보는 관점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 조의사님의 종목에 대한 어떤 저의 전략적인 부분을 조금 피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험주 삼성생명. 지금 시가총 1위 종목을 돌파하는 건 맞습니다만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아직은 박스건 양 이걸 뭐라 그러죠. 이중천정이죠. 이 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전략을 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전략 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만 6천 원 정도에 채권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또 3개 다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자동차는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만 현대차보다는 저는 기아차에 조금 점수를 두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결정적으로 오리온과 CJ제일제당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회사 본질 가치로 따지면 CJ제일제당이 오리온보다 훨씬 싼 겁니다. 주가가 싼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덩어리로 말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CJ제일제당이 사실은 시가총액을 오리온한테 1위를 내주고 나서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CJ제일제당의 시가총액이 4조 7천 원. 그리고 오리온이 5조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따라가는 효과.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오리온과 CJ제일제당이 약간 음식 요청에서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당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멘트를 드리겠다.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지금처럼 조금 불안하죠. 앞으로도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확실히 투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밑에서 머리드는 섹터보다는 역시나 위에 가는 종목 중에서 단계 트레이딩이든 중계 트레이딩이 적합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강한 종목에 따라 붙자 쪽에 큰 어떤 공감내가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조선 건설 해외 수주 이슈에 순환 반등 가능할까? 두 분의 의견 한번 볼까요? 순환 반등 가능하다. 순환 반등 가능하다. 하창봉 팀장님, 그럼 가는 종목들이 가는데 사실은 IT 자동차 이외에 그다음 후보로 거론됐던 두 섹터잖아요. 조선과 건설. 최근 들어서 한 번 휘청한 바 있잖아요. 둘 다. 그렇습니다. 최근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사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에 의해 어제 같은 경우는 20만 5천 원까지 내려가는 겁낙이 있었고요. 오늘 물론 한 3% 반등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수주 두 나홀에 대한 부담감이 이 주식에 대해서 좀 대미지를 입힌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1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감소한 건 아닙니다. 전갈했죠. 전갈했는데도 주가가 내려갔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앞으로 수주가 감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이 부분 인정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해외 수주 모멘텀 당연히 감소하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내 정시 같은 경우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삼성 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은 해양 플랜트에 대한 부분이 많은 위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새로운 돌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14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물론 같은 섹터 들어간다고 해도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왜 빠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주라고 다 오르고 다 빠지는 게 아니고요. 조선 중에서는 사실 해외 플랜트 부분에 가장 강점이 있는 것은 거의 삼성 중공업밖에 없습니다. 아직 현대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부분 비중이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플랜트 쪽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현대중공업은 불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환 섹터로는 올라가긴 가는데 다 가는 게 아니라 건설에서는 최소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 물산 정도만 갈 것이고요. 일단 제 생각입니다. 조선에서는 최소한 삼성 중공업 정도만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건설 순환 반등에 해외 수주 이슈나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참여할 것이다. 조준석 기사님은요? 네. 일단 순환 반등에 제가 공감을 해서 5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찍으면 3개, 2개 건들까 할 정도로 좀 위험한 쪽이 또 이쪽인데 또 급하게 많이 빠졌죠. 하다못해 스페인도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계속 종합주가 지수가 두 자릿수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나는 저쪽 신고가 나오는데 계속 빠지는 것도 좀 쉬었다 빠져야겠죠. 쉬었다 빠진다는 것은 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더라도 좀 멈춘다. 멈추게 되면 다시 반등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칼날 잡기를 또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앞에 종목군에서 조선건설 제가 뺐는데 조선정을 왜 뺐냐면 4월 고점 하면 삼성중공군에서는 들어가야 되는데 왜 뺐냐면 3월 고점대 형성이 좀 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장권을 만들어 놓고 빠진 상황에서 박스권은 계속 늘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박스권은. 박스권의 전형적인 종목이 조선주죠. 엊그제 삼성중공군 대구조선 같은 경우는 저점 그런 가격대 들어오면 해볼 만하죠. 그 저점 깨졌을 때 바로 손절매하게 되면 손절매한 금액보다 먹는 금액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2, 3% 손절매하더라도 먹는봉 한 10%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매매는 좀 기다려야 되고 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수주가 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도 치킨게임이 들어가는데 장기 치킨게임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꾸 중동 쪽을 많이 몰려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에서 발주를 많이 하는데 물건을 발주하는 쪽에서는 서로 딸려고 하는 쪽이 환장하는 거죠. 경쟁해야 되고 저것보다 1달러 더 싸게 써야 되고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 발주하는 쪽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어떤 수익성이나 계획성에 써가지고 수정이 좀 많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가 해외의 어떤 중동의 어떤 수주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수익성 악화가 많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힘을 못 발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가격을 빼가지고 이제 커버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좀 많이 힘든데 삼성 엔진이 그나마 오늘 약간의 2, 3% 이상의 어떤 반등을 주면서 매기를 약간 조금 만들어보려 하는데 핫팀장님 얘기대로 이런 맥기 종목만 가더라도 흉내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 좀 무거운데 순환반등은 좀 기대를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핫팀장님처럼 몇 개 종목을 좀 그나마 몇 개는 성공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좀 찝어주신다면요. 삼성 물산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 중공업 다 삼성자 들어가는 거 하셨네. 이렇게 세 종목 얘기하셨는데요. 네 저는 삼성 중공업 대우조선 그 다음에 삼성 엔진이형 대림산업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림산업.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 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네. 저점 공략을 잘 하시면 또로 수권에 절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칼날 쪽으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공감대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될 텐데요. 먼저 전망과 전략 우리 하창훈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말에 미국 오늘 밤 GDP 성장률 나오잖아요. 모멘텀에 대해서 외국인이 좀 더 사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1분기 올 GDP 예정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보다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미국 장마치고 나왔던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미국 시장에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에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어저께 뭐 에포레시티이든지 보냉케 어떤 효과 때문에 미국을 그래도 강하게 당겨놨습니다. 당겨놨기 때문에 약 조정 정도만 예상을 한다 말씀드리겠고 이번 주 상당히 불안하게 하면서도 사실 1965포인트를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상당히 또 중요한 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잠깐 종합주가 지수를 보겠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보통은 물론 삼성전자가 장을 시가총 200조를 가면서 좀 지수를 회복시키는 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도 시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분석을 하면 사업을 초순에 1965포인트를 형성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박수권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번 주 특히나 1965포인트 예선의 지지선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만약에 195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요. 이것이 1921선이 있는 1935가 지지선이 아니고 조금 더 잘 보시면 이 실망 매물이 다 쏟아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째 파동까지 오면 사실은 1885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극단치는 열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시장은 타이밍이 있는데 타이밍적으로는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야 되고 설령 올라다 2000포인트의 저항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올라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1965포인트가 지지선으로 작용하는지 여부가 키포인트다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시장으로 가게 되면 역시나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오늘도 신고가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삼성전자의 어떤 강세, 글쎄요. 오늘 워낙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조금 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삼성전자가 요새는 개별주처럼 움직입니다. 개별주라는 것이 가볍게 움직인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억을 들이대면서 3% 옮기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게 움직인다는 걸 위해서 삼성전자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이나 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조정 아마 조정폭이 좁으면 바로 배수가 신규 매수가 붙을 거기 때문에 조정폭이 조금 짧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사실 현대차, 기아차를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동차 같은 경우 현대차 어저께 실제 발표 나왔는데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7만 원 박수권 상단이 지금 현대차 신고가인데 거기서 조금 돌파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실 것이고 오늘 기아차가 실제 발표를 했죠. 사상 최대 기아차 영업이익이 1조 원대가 갔습니다. 1조 원대 상대에서 지금 앞으로 같은 경우도 K9을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9월달 정도에 출시하겠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잠깐은 저는 현대차를 조금 더 좋게 봤는데 주가 상승 탄력 면에서는 기아차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있지 않나 보겠고요. 왜 그러냐면 기아차는 사실은 역사적 신고가가 작년 4월 27일 날 형성한 8만 4,600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4천 원 정도는 4천 원인가요? 4만 원인가요? 4천 원 정도는 예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자동차는 가기가 아는데 조금 휘게 해서 조금 쉬겠습니다. 왜? 4월 조선에 이런 부분 가미하면서 조금 선방된 거 있기 때문에 조금 쉴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 섹터 건조기, 건조기라는 거는 건설 조선 기계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약간은 짧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딱홍 놀이가 그러면... 네. 짧으니까 순환 반등이죠. 그렇게 추세의 연속성보다는 순환 반등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겨우 오늘 반등은 폭을 논하기 이전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도 조금 더 올라야 된다 반드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또 2천 원을 한 번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어제 그제 오늘 보고 나서 좀 보게 되면은 좀 무겁다는 느낌도 많이 나죠. 더 치고 나가려면 삼성전자 더 들어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제가 3월달 4월 말이죠. 이번 주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실분은 시실하고 말씀드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매매해야 되는 그런 기다림이었던 장세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것도 이번에 126만 원 찍고 나서 과가 저점이었고 중간에 이제 뭐 반등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의 수익이 이제 좀 나는데 그만큼 종목이 있어가지고 뭐 계속 쭉쭉 뻗는 것보다는 그러한 타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많이 올랐습니다. 고점도 돌파하고 몇몇 정도 삼성 S다에 지금 이제 이런 쪽 건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뭐 150만 원 갈 때까지 가겠다 하신 분들은 이제 분할로 이제 사는 괜찮은데 내가 그냥 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매매한다고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시는 분들은 저번에 삼성전자 137만 원 찍고 한 고점 대비하면 8만 원 9만 원 흔들어 놓으니까 126만 원 흔들어 놓으니까 다시 정거점 가더라도 먹는 폭이 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이나 삼성 S다에도 제가 앞에 뭐 이러한 전목들이 앞으로 계속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눌림목이 들어가도 기다렸다 이런 쪽을 기다렸다 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 해보갈 때 오늘 같이 소외됐던 쪽으로 해가지고 순환들어가지고 뭐 갈지 아니면은 오늘 셌던 전목이 더 세가지고 2000원 만들지 이제 봐야겠지만 어떤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순골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지수상으로는 이제 보게 되면은 아직도 25포인트 여력이 더 있죠. 있기 때문에 약간 상승 기대감이 있지만 너무 이제 삼성 S다니까 이제 오늘처럼 불어서 8% 7%는 적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좀 눌림목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장에 써가지고는 앞에 말씀드렸던 유럽발 악재는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이러한 전목들을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여의도 쪽의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 시총 200조 시대에 열었던데 영업익도 생각보다 500억 이상 나고 시장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 먼저 해주실까요? 네. 금일 시장은 11포인트 오른 1975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3천억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은 3천억 그리고 기관은 340억 순매수하면서 지수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그 장 시작 전에 스페인의 신용강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큰 영향을 영향이 제한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이 다 돋보이면서 스페인 악재가 묻혔지만 오늘 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등은 얼마나 반응을 할지요? 네. 금일 S&P에서 스페인의 재정적자 확대와 경기침체로 국가신용등급을 두 단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두 단계 강등 이후에 두 번째인데요. 하지만 그 시장에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외에 유로달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스페인 국채금리 역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마켓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월요일날도 사줘야 시장이 조금 더 갈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시적인 매수다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어제 오늘 꽤 많이 좀 사줬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8,300억 원을 순매도 했고요. 금주 초반에도 역시 매도세를 이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 이후에 스페인 이슈가 클라이막스를 지나면서 매수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 매도는 순매도를 보였던 것은 매수의 약화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매도가 증가하면서 순매수 규모가 감소한 게 아니고요. 매수 약화 때문에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강해지는 시점이 아마 지수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들 쪽에서는 최근 주식형 수익증권의 환매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의 매도는 다소 잠잠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매수 여력 또한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추세적인 매수가 동반돼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들의 수급과 연관되어 있는 5월 변수, 아무래도 유럽 선거 초반에 있는 그 일정들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5월 증시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될까요, 5월에는요? 네, 5월에는 유난히 지금 시장의 이벤트가 많은 상태입니다. 코스피 역시 시장의 이벤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월 초반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그리고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6일에는 프랑스 2차 대선 투표가 있고요. 5월 중반에는 11일에 중국 소비자 물가와 통화량 발표, 그리고 15일에 유로전의 GDP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17일에는 미국의 4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월의 이벤트를 살펴보게 되면 5월 주가 경로는 대략 정강 후약의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5월 초반에는 이런 악재가 일시에 반영된 유럽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 그리고 4월 말에서 5월 초로 이어지는 미국의 지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5월 중순에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지진율이나 인하와 4월 PMI 지표 계산 기대감으로 코스피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월 후반으로 갈수록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리스크, 그리고 미국 경제의 지표들의 감속, 그리고 은행, 그리고 유럽 국가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개차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조금 조심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업종별로는 기본적으로 코스피의 월 초반 반등을 선도할 수 있는 업종은 이익 안정성이 뛰어난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좀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유럽 리스크가 만약에 완화가 급하게 된다면, 유럽 리스크 피해 업종이었던 산업재와 금융업종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중반에는 중국의 PMI와 지진율 인하 등이 유효하다면, 중국 모멘텀이 발생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소재 업종이라든지 기재 업종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초반 잘 보내고 중후반 중국과 유럽의 모멘텀이 좀 나오면, 전반적인 낙폭 큰 섹터들의 회복 또한 가능하다는 분석이었네요. 지금까지 대신중권 김영일 연구원 전략 들어봤습니다. 5월 전망 감사합니다. 이번 순선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하창봉 팀장님, 조준성 이사님이 지난주에 언급한 종목들, 한 주 지나고 나서 수익률 변화 어땠을까요? 누가 더 많이 수익을 냈을까요? 하창봉 팀장님의 대원 미디어냐, 아니면 조준성 이사님의 삼성테크인이냐, 주간 고점으로 집계해본 결과입니다. 와, 6.4% 조준성 이사님의 승리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삼성테크인, 사실상 목표가에 500원 미달했지, 거의 목표가에 왔고, 그것도 오늘이라는 데 의미가 있네요. 네, 대형주치고 꾸준히 올라와서 다행이다 생각이 됩니다. 또 주중에 단기적으로 공략을, 이 시간에 공략을 해보는데, 일단 세크인 같은 경우도 잠시 ASA 드리면, 이걸 좀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일본 게 어떤 실적이 우호적이다, 이런 것까지 예측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게 추세로 7만 원, 8만 원, 이런 추세가 나올 건가에 있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 세트가 두산 인프라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간 쪽으로는 괜찮게 받고, 반도체는 이런 쪽이 괜찮기 때문에 받고, 앞으로 어떤 장기 레이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연구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이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하창범 팀장님, 이렇게 되면 1승 했다가 곧바로 또 승기를 좀 뺏겼는데, 대원 미디어, 좀 아쉬워요.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네, 사실은 우리 조 의사님께서 오늘 오후에 좀 좋은 스케줄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걸 앞두고 상당히 좋은 종목을 가져오신 것 같고요. 어떤 스케줄? 아니, 일단 종목부터 말씀드리면, 삼성 데코인이니까 정말 잘 고르신 것 같으면, 저는 그때 아마 제가 선택했다면 한 섬을 택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 데코인이 계속 주간 동안 이번 주 장이 상당히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올라가지고 상당히 좋은... 하루 빼고 다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지 않나 보겠고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대원 미디어하고 오리온을 겁없이 두 종목을 다 덤볐죠. 사람은 잘 나갈 때도 덤비면 안 된다는 걸 여실 없이 보여줬고요.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9,600원을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시가가 좀 갭상승하는 바람에 조금 수익률은 불리했습니다만, 그때 말씀드린 대로 9,000원 정리해서 몇이 하신 분이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투자 전략은 조금 더 가져가십시오. 제가 목표가 1만 300원 제시했는데, 다음 주 월, 하중도에 추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겠고, 같이 A에서 하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같이 추천했기 때문에, 오늘 한 92만 7,000원까지 갔었죠. 오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탄력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50일 신고가고요. 물론 이 가격에 달라붙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보유하신 분은 조금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어리온장에서 또 내수수 두 개 갖고 다 플러스를 내신 하창봉 팀장님, 마지막에 오리온을 선택하셨더라면, 삼성테크인을 약간의 차로 누르고 2연승 하셨을 텐데, 어쨌거나 두 분 다 놀란 수익률 일주일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중에 정확한 매도 타이밍 알고자 하시는 분은요, 서연대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늘장 내 일장 프로그램 명 클릭하시고, 시청자 게시판 와글와글에 글 남겨주시면, 언제 팔까요에 대한 정확한 매도 타이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또 두 분이 준비하신 종목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화면 속에 답이 있다고 하네요. 함께 볼까요? 네, 조준성 이사님이 2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인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호남석유 혹은 삼성전기를 준비하셨다고 하고요. 자, 이번에 하창봉 팀장님도 다시 한 번 승기를 뺏어와야겠죠? 아까 언급하셨던 신한매, 아까 딱풍놀이라고 하셨던가요? 삼성중공업 혹은 위메이드로 최종 선택을 할까 하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일단 두 종목 두 종목씩 준비해 오신 모양인데요. 자, 이번에 새롭게 승기를 잡으셨기 때문에 조준성 이사님의 두 종목 추천 사회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좀 극단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좀 약간 조심해야 될 거고 관심 있게 봐야 될 쪽인데, 일단 호남석유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러 건 추천하고 손대면 좀 약간 바보 소리 듣는데. 아까 4월 고점을 넘는 종목이 더 안전하다고. 그중에서도 10개 중에 2, 3개 괜찮다는 종목이 호남석유입니다. 그중에서도. 그러면서 갖고 와봤는데, 호남석유는 그게 있습니다. 중국을 잘 봐야 되는데, 전에도 보시리아 스캔들 사태가 나가지고, 보시리아 그 정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의 친박, 친이 이 정도 타입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비중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쪽 라인이 제17군단인가 군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쪽이 쳐내면서 약간의 군 장악력이 더 커졌죠. 그러면서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성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5월에 베이징 회의가 있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베이징 회의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싸움질을 하고 있죠. 중국하고 미국의 신교력을 계속하면서, 중국 경제는 크게 타격을 안 받더라도, 좀 걱정은 된다 하면서, 서로 카드는 안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밑작업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호남석유를 가져온 이유가 급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이슈에서 이런 얘기가 들었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해가지고 LG화학이라든지 호남석유라든지, 이런 금요석이라든지, 이런 가격대에 다시 밑으로 빠지게 되면 먹는 구간이다 생각하고, 반등 들어오면 이 가격은 다시 해보간다. 그러면 지금 빠지는 구간은 제가 먹는 구간이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급하게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있습니다. 화학업종 중에서, 저희 회사에서 분석한 걸로 하게 되면, 삼성전자입니다. 화학업종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화학업종에서는 호남석을 가장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을 먼저 강하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찌질인데, 지금 올해 같은 설비 투자 거의 끝나가면서, 내년부터는 해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도 문제도 있고 하는데, 투자 문제 있는데, 일단은 호남석유는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만약에 경제가 만약에 정책이 좋게 나온다 하면, 가장 큰 수혜지를 볼 회사가 호남석유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큰 문제 없이 경제가 돌아가면서, 중국이 풀어주게 되면 호남석유 쪽에서 대박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간적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앞서서도 중국에서 계속 뭔가 나올 거야, 나올 거야 하면서, 지금 4월 달에 20% 밀렸잖아요, 호남석유가. 또 밀린 것만큼 좋은 게 없죠. 일단은 밀리게 밀려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찌질이가 될 수도 있는데, 가격 메리티는 많이 생겼다. 그래서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선재료보다는 이 가격도 매수구간 들어가기 때문에, 또 게임이라는 게 있고 하는데, 일단은 호남석위를, 약간 이 가격대에서는 겁먹지 말고, 좀 긍정적인 가격으로 보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도 딱히 큰 악재가 없는데, 4%나 금낫겠잖아요. 뭐 깔끔하게 이쁘게 찌질이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29만 4,500원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서 올라가게 되면, 거의 한 10% 정도 육박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게 빨리 갈지, 늦게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가격대는 27만 원, 26만 원, 25만 원, 최악이 25만 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별 주식 옵션이 있어가지고, 호남석유가 25만 원대기 낙이 걸립니다. 더 빠지게 되면 수익금이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쇼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주가 관리가 들어가야 될 가격이, 최악이 25만 원 정도 생각되는데, 그 가격대에 염두하셔가지고, 26만 원, 25만 원, 27만 원 매수 가격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기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실제로 SDA가 이슈 떠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휴대폰, TV, 컴퓨터 부분 업황이 왔고, LG전자가 TV주 좋아졌죠. 그러면서 삼성전기 부품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갤럭시 S3가 있는데, 그 모멘텀 해가지고, 옛날에 뭐, 그 차화정, 아니 저기 옛날에 뭐, 자문사 70주 그 수준은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뭐, 꾸준한 어떤 상승 여력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차트 보시면 간단합니다. 대전전기업도는 5일선, 20일선 꾸준히 지켜가니까, 그거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보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이제는 10만 원의 손절가격, 목표가격은 12만 원까지 보셨습니다. 이번엔 하창봉 팀장님의 두 종목 추천 사유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뭐 특별히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조선보다도 해양플랜트, 바다에 떠 있는, 바다에 사는 일에, 배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최근에 조금 4만 원 조정을 보인 것이, 개인들의 손절성 투매, 외국인들 매도, 기금 쪽에서 약간 4만 원 이상에서 매도가 좀 있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월 13일부터 투신은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투신은 누구죠? 운영사 펀드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다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종가가 3만 9,400원인데, 종가 기준으로 해서 3만 9천에서 4만 5백 원 사이에서는 매수를 하겠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조금 박스건 하단이 3만 7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좁게 적혔습니다. 3만 7천은 손절가, 목표가는 상단을 돌파하는 3만 3천 5백 원이라고 제시하는데, 삼성중공업은 목표가보다도 오히려 손절가에 많은 비중을 두십시오. 키포인트는 순환적 반등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제일 잘 가는 제일 비싼 주식을 하나 사겠습니다.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오늘 실제적으로 10만 원대를 올라갔죠.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8,800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코스닥에는 실제적으로 1,500, 1,000개 이상의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1조 넘는 것이 8개,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가 차지하는 의미도 상당히 크다 할 수 있겠고요. 위메이드는 오늘 아시겠지만, 국내 3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카카오톡과 20여 종의 모바일 게임을 지용을 했습니다. 런칭을 하죠. 원래 위메이드는 미래의 전설 원투해가지고 모바일 게임을 많이 안 했었는데, 앞으로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성장수로 사업을 역량하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이렇게 잘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투자 전력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래도 제가 보수적으로 사겠습니다. 보통 흘러왔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 가격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때 9만 8,500원, 10만 3,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할 것이고요. 약간은 그래도 손질가에 먼저 비중을 두겠습니다. 9만 원 손질가, 목표가는 시가총액 1조가 가면 얼마까지 갈까 계산해보니까 한 12만 원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에서 1,000원 모자란 11만 9,000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준성 이사님, 호남석유와 삼성 전기 가운데 최종 한 종목은요? 네, 저는 호남석유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조준성 이사님은 호남석유를 최종 선택을 해주셨고요. 하창봉 팀장님은요? 네, 삼성중공업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님이 제 52주 신고가보다는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어떤 종목으로 압축됐으며, 가격은 어떤지 정리해드립니다. 자, 조준성 이사님은 호남석유와 전유단은 또 신고가를 내는 삼성전기를 준비하셨었고, 하창봉 팀장님은 삼성중공업과 역시 신고가를 내는 류메이드를 준비하셨지만, 두 분 다 신고가가 아닌 하창봉 팀장님은 삼성중공업을, 그리고 조준성 이사님은 호남석위로 최종 종목을 압축해주셨습니다. 자, 가격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요. 조준성 이사님은 단기 급락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됐기 때문에 25만 원의 손절가 잡고 호남석위를 사보자라고 하셨고요. 하창봉 팀장님은요. 순환반드 기대하면서 기관이 계속해서 사는 대원미디어가 아닌 삼성중공업을 언급을 하셨죠. 자, 삼성중공업 가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손절가격 3만 7천 원 염두에 두시고, 4만 3천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이냐 호남석이냐 다음 주의 시간 결과는 공개됩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샘플러스 투자전략 세미나가 바로 내일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송파지점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는데요.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투자전략 세미나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참가비 없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샘플러스 개편 대박 이벤트도 있습니다. 50% 할인 이벤트가 있는데 4월 안에 신청하신다면 전문가 방송을 3개월 가격에 6개월 동안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플러스.센티비.co.kr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4월 마지막 거래일에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